옷 입을 때 상하의 중에 어디 먼저 입는지? 모자부터 입었어요. 네? 옷을 안 입고? 응. 내가 이것까지 알아야 하나. 라비 TMI 클로즈업입니다. 질문 바로 할 테니까 편하게 대답해 주세요. 제일 긴장돼요. 인스타그램 피드 올릴 때 몇 장 찍어서 건지나? 아.. 와.. 일단 많이 찍으시나 보네요. 전 좀 찍을 수 있어요. 여러 장 찍고. 나도 오늘 한 여덟 장 매니저한테 부탁을 해서 한 세 장 건졌는데. 오 타율이 되게 좋네요. 이렇게 약간 좀 내가 좋아하는 옷이나 이렇게 딱 입으면 자신감이 올라가면 금방 나오고. 그래서 대부분 한 여덟 장에서 한 열두 장 사이? 오.. 여덟 장에서 열두 장 사이. 아플 때 병원을 가는 편이다? 한국은 보험이 되기 때문에 꾸준히 다닙니다. 아프면 바로 가나요? 바로 갑니다. 바로 그냥 약간만 아파도.. 아픈 것 같아 하면서 미리 막. 오기도 전에. 콩밥 먹을 때 콩을 빼고 먹는다. 콩밥은 깜빡 아닌가요? 콩밥은 깜빡 아닌가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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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콩밥? 실제로 콩밥. 아 콩밥? 콩이 좀 버라이어티 한 것 같아. 그 엄청 큰 콩 있잖아 진짜. 밥보다 큰 콩 이만한 것들. 그건 좀 약간 오케이. 약간 좀 안 보이게. 콩마다 다르다. 콩마다 다르다. 루피가 좋아요? 엄마가 좋아요? 아.. 되게 신기하네요. 주인이 진짜. 고민을 하고 있어 심지어. 심지어 고민을 하고 있어. 엄마가 좋습니다. 고민했어요 근데 잠깐? 또 그런 거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? 아니고.. 좋은 사람을 잘 챙기는.. 옷 입을 때 상하의 중에 어디 먼저 입는지. 음.. 오늘은 모자부터 했어요. 에? 옷을 안 입고? 응. 진짜요? 머리가 뭐인지 알아야 이게 내려오는 것 같은데? 하하하하 아니 그러면 비닐을 먼저 썼어. 그러면 비닐 쓴.. 팬티 입고 비닐 쓰고 보고.. 어? 여기에 이제 이거 입어야지. 그럼 비닐 쓴 채로 티셔츠 입어요? 아니 이제 그거 다 먹고 입어도 되지 않나. 비닐 괜찮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이미지로 가볼까 해서. 오.. 네 오늘 이렇게 TMI 클로즈업까지 나플라시와 함께 했습니다.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1번! 하하하하 예! 예! 하하하하 하하하하